음악 킨텍스 라이브 야구체험전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구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창관객들이 직접 오셔서 치고 던지고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야구를 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대국민 스포츠인 야구의 저변학들을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이디어와 면과의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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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